안녕하십니까? 성균관대학교 수학과 이상구 교수입니다. 여러분을 이 가상공간에서 만나게 돼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앞으로 한 학기 동안 이 공간에서 선형대수학에 대해서 같이 진지하게 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첫 주에는 우선 선형대수학이라는 흥미있는 과목을 시작하며 이 과목의 유래와 발전과정을 이해하고 이 과목의 목표 및 응용 범위를 생각해 본 후에 이 강좌와 관련된 다양한 자료의 소개 및 또 이용방법에 대해서 설명하고자 합니다. 특히 이 강좌에는 인터랙티브한 교육이 가능하도록 다양한 자바 도구와 프레시, 애니메이션을 첨가하여 여러분들이 직접 느끼면서 수학을 해 볼 수 있도록 준비하였습니다. 관련된 자바 도구 페이지를 필요하실 시에는 수시로 이용하셔서 계산과정의 번거로움을 조금이라도 줄이는 데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자, 본문에서는 선형대수학의 출발점이라고 할 수 있는 연립 1차 방정식의 행렬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이제 두 번째 주가 되었습니다. 자연과학이나 사회과학의 다양한 문제들은 쉽게 연립 1차 방정식의 문제로 바꿔놓을 수 있기 때문에 연립 방정식을 푸는 일은 매우 중요합니다. 첫 주에서 배운 연립 1차 방정식과 행렬의 관계로부터 어떻게 행렬을 이용하여 연립 1차 방정식을 쉽게 풀 수 있는지에 대해서 공부할 필요가 있는데 바로 이번 주에 이 행렬을 이용하여 연립 1차 방정식의 해를 구하는 효과적인 방법인 가우스 소거법과 가우스 졸단 소거법에 대하여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이번 주에는 행렬식에 대하여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행렬식에 대한 개념은 행렬이 소개되기 150여 년 전에 이미 널리 알려져 왔습니다. 그리고 오랫동안 연립 1차 방정식의 해를 구하는 기본적인 수단으로 이용되어 왔습니다. 이제 정사각 행렬을 실수에 대응시키는 함수로서 행렬식을 정의하고 행렬식을 구하는 효율적인 계산법 및 행렬식의 다양한 응용에 대하여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위에는 온도, 시간, 길이, 높이 등과 같이 수만으로 완전히 나타낼 수 있는 크기만을 가지는 물리량이 있는가 하면 크기와 방향을 둘 다 가지는 물리량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크기만을 가지고 배가 시속 10km로 항해한다고 하면 이 배가 어디로 가는지를 전혀 알 수가 없죠. 그래서 방향까지를 설정하여 배가 남쪽을 향해 시속 10km로 항해한다고 해야 이 배가 항해하는 것을 완전히 나타낼 수가 있답니다. 이때 크기만을 가지는 양을 스칼라라 하고 크기와 방향을 모두 가지는 물리량을 벡타라고 합니다. 우리는 3차원 공간에서 이러한 벡타의 기본적인 성질을 알아보고 이러한 개념을 자연스럽게 N차원 공간으로 확장하고자 합니다. 이번 주에는 대수학과 기하학이 만나는 부분으로서 지난주에 공부한 벡타의 개념을 이용하여 3차원 공간의 가장 기본적인 도형으로 직선과 평면의 방성식에 대해 알아보고 이에 대한 결과를 지금까지 배운 행렬을 이용하여 다양한 관점에서 해석해 보고자 합니다. 앞에서 배운 벡타의 합과 스칼라베가 갖는 연산 법칙은 여기에 그치지 않고 수학체계의 일반적인 이론으로서 수학의 여러 분야에 적용됩니다. 이 장에서는 이미 여러분이 알고 있는 수학적인 기본 대수구조체로 벡타 공간을 정의하고 이러한 정의를 이용하여 벡타의 개념을 추상적으로 발전시킬 것입니다. 이러한 접근 방법은 추상적인 현대 수학에 대한 최초의 진지한 소개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연립방정식의 해시밥을 이해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는 것을 알게 되실 것입니다. 이제 이 장을 끝내는 복습을 겸해서 지금까지 배운 내용을 가지고 중간고사를 보도록 할텐데 그에 앞서서 모의고사를 보내드리니 한번 풀어보며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지금까지는 행렬의 집합이 벡타 공간을 이루는 것을 학습했습니다. 그럼 이제 행렬을 이용하여 연립방정식의 해를 구한 후에 그 해들로 이루어진 전체 집합에 대해서 공부하고자 하는데 그 집합이 갖는 어떤 성질이 없을까 하는 질문을 해보게 됩니다. 이번 주에는 이러한 질문에 대한 답을 얻고자 합니다. 이러한 질문에 대한 이해를 통하여 한 해를 구한 후 나머지 모든 해를 구하는 것이 훨씬 쉬워진다는 것을 이해하게 되는데 이 해들의 집합이 다시 벡타 공간이 된다는 소리를 들어보셨습니까? 따라서 벡타 공간에서 배운 모든 내용이 이 해 공간을 이해하고 이러한 해 공간을 이용하는데 큰 도움이 된답니다. 앞에서 행렬들의 집합이 두 개의 연산에 의하여 벡타 공간이라는 대수적 구조체로서 다시 태어나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 장에서는 서로 다른 이미의 두 벡타 공간의 구조를 보존한다는 의미를 갖는 함수인 선형 변환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또한 n 차원 벡타 공간에서 m 차원 벡타 공간 w로의 하나의 선형 변환은 이에 대응하는 m by n 행렬을 하나를 갖는다는 것을 보이고 2차원 공간에서 2차원 공간으로의 선형 변환에 대한 기하학적 의미를 살펴볼 것입니다. 고육값을 의미하는 eigenvalue라는 단어는 d락에 의하여 명명되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ax 이콜 lambda x라는 방정식은 양자역학에 등장하는 고육값 문제에서 유래되었는데 이 방정식을 풀면 파동 함수와 에너지 값을 구할 수 있습니다. 행렬의 중요한 성질을 담고 있는 이 고육값은 이론적으로도 중요할 뿐만 아니라 미문방정식의 해 행렬의 거듭제곱 등을 구할 때 아주 유용하게 이용된답니다. 이 장에서는 행렬의 고육값과 고육백타를 알아보고 이것을 이용하여 주어진 행렬과 닮음인 대각선 행렬을 찾는 과정인 행렬의 대각화 문제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행렬의 대각화는 앞장의 선형 변환에 또 다른 해석을 가능하게 해주며 다양한 행렬 이론을 전개하는 데 중요한 도구가 됩니다. 이번 주에는 행렬의 고육값과 고육백타를 알아보고 이것을 이용하여 주어진 행렬과 닮음인 대각선 행렬을 찾는 행렬의 대각화 문제를 살펴보며 다양한 관련 이용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수 개수만을 갖는 행렬도 복소수를 고육값으로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복소 벡타 공간을 이해하야만 행렬의 다양한 성질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답니다. 복소 벡타 공간은 실 벡타 공간과 매우 유사하지만 내적을 정의할 때는 좀 더 세심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복소 벡타 공간에서는 비로소 휴루정리, 졸단 표준형 등을 이용하여 주어진 문제를 보다 쉬운 문제로 단순화하여 처리할 수가 있답니다. 일반적인 행렬을 대각행렬이나 졸단 표준형으로 바꾸어주면 전체적인 이론의 전개과정이 단순화되어 같은 결론을 보다 쉽게 얻을 수 있답니다. 이제 졸단 표준형을 구하는 방법을 점도표를 이용하여 간단하게 소개하겠습니다. 이어서 행렬을 이용하여 기학적 도형인 원뿔 곡선을 표현하는 방법인 2차 형식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행렬을 기학과 연결시켜주는 2차 형식의 이론은 앞에서 배운 내적과 고유값에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습니다. 또 해석기학이나 정기공학, 통계학 등 많은 분야에서 이용되기도 합니다. 특히 주어진 상황에서 최적의 해를 구하는 최적화 이론, 옵티마이제이션은 2차 형식과 밀접하게 관계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동안 많이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마지막 14주차 강의가 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배운 선형대수학의 지식은 자연과학과 공학, 사회과학의 여러 분야에서 많이 활용된답니다. 이 장에서는 이산적인 자료로부터 원하는 근사한 연속함수를 유도하는 과정을 자세하게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지금까지 배운 내용이 실제로 주의의 문제를 해결하는데 어떻게 이용되는지를 보여주는 간단한 예들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주의의 문제를 수학적인 지식을 이용하여 해결하는 것은 우선 주어진 현상을 수식화하여야 가능한데 이 과정을 수학적 모델링이라고 합니다.